한글자막 by 한효정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삼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오늘 증시 개장 상황 또 책임져주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원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아침에 뭐 주스 한잔 좀 드셔야죠. 네. 네 여기죠. 조지아 착즙 주스 100% 유기농 이런 거 한번 저희가 갈 때 한 잔 따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상큼합니다. 정신 바짝 들고요. 자 우리 염블리 염승원 부장님 오늘 아직은 뭐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요. 뉴스들부터 한번 좀 살펴볼까요. 네. 첫 번째 이제 그 이제 뭐 바이오 쪽인데요. 백신하고 치료제가 이제 만들기가 좀 어렵다고 하는데 원료가 없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도 지금 반도체 때문에 비상 걸린 것처럼 백신도 원료가 백신도 이제 거기 들어가는 위탁 생산 CMO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는 예전에도 한번 좀 그 한 몇 달 됐던 것 같은데 그 배지 아시죠 배지 기억나세요. 네. 플라스크 같은 데 딱 깔아놓고 이렇게 배양시키는 거. 그게 이제 세포먹이잖아요. 배양할 때. 그거랑 레진이 이제 불순물을 정지해 주는 건데 이게 지금 재고가 없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못 만들어요. 이걸 만들 수 있는 업체가 하나도 없고. 배지 만드는 데가. 네. 근데 아미코젠이라는 기업이 개발은 하고 있는데 2023년 정도는 돼야 된대요. 결과 나오려면. 다 수입이에요. 다 수입이에요. 요즘 왜 그래. 다들 이렇게 재고가 없어. 네. 재고가 없어요. 재고가 없어요. 야. 그 배지가. 배지 밀루는 안 되겠죠. 무리다. 지금껏 무리였어. 아직 김진아 찬사장님한테. 결부는 무리였어요. 경쟁심이 생겨요. 이거를 이제 대부분 이제 외국 업체로부터 특히 GE 헬스케어하고 머크로부터 전량 수입을 한대요. 전량 수입을 하는데 이게 주문을 3, 4개월이면 구할 수 있었는데 지금 사실 멈췄고. 다만 이제 셀트리온이나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대형 회사는 재고가 있대요. 1, 2년 정도는 확본 해놨는데 좀 중소기업들은 지금 굉장히 좀 이 재고 확보의 좀 어려움을 좀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바이오 업체들도 이걸 뭐 받아야 뭔가 좀 만들 수 있는데 상당히 지금 좀 쉽지 않은 상황이고. 이게 이제 만약에 계속 이어지면 대형 CMO 업체들도 좀 휘청거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CMO 지금 뭐 어쨌든 백신하고 이쪽은 굉장히 호황인데 원료가 없어서 앞으로 못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조금 리스크가 또 생길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좀 체크하고 한번 해보실래요. 글로벌 재고가 문제는요. 우리 재고 걱정 전혀 없는 거 하나 있는데. 뭐죠? 연불리의 주식. 그거는 재고 막 좀 없습니다. 항상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주문 주세요. 컨텐츠가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컨텐츠는 재고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이건 한국투자증권의 김진우 연구원님이 이제 코멘트도 해주셨는데. 기아차가 3월달 판매 컨퍼런스 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반도체 업데이트를 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은 것 같긴 한데. 일단 간단히 요약만 해드리면 이제 1분기까지는 영향은 거의 없었고. 일단 재고도 확충을 했었고. 또 반도체를 대체할 수 있는 모로는 소자들이 좀 있나 봐요. 그런 것들을 해가지고 영향을 일단 최소화했고. 2분기는 1분기보다는 조금 더 타이트할 거라고는 좀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5에서 10% 정도 증산분을 수행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언급을 해줬고. 이건 이게 언제까지 지속될 거라고 예상을 하냐. 이렇게 좀 질문을 했는데 기존에는 7월이 되면 정상화될 거라고 대부분 봤었는데. 최근에는 조금 좀 쉽지 않아진 것 같다. 그래서 일단 이전보다 3분기 수급 정상화에 대한 락관론은 좀 굉장히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조금 이제 지연될 수 있다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반도체가 전체 구매에서 전체 구매 비중을 차지하는 건 1% 정도라서 비중은 높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비중도 일단 작은 편이기 때문에 생산 문제 자체가 중요하지. 이게 비용에 엄청난 증가를 일으켜가지고 손익에 막대한 영향을 준다. 그럴 가능성은 좀 크지 않다라고 밝혔고요. 그다음에 이제 작년에 와이어링 하네스 사태 아마 기억하셨거든요. 그때 한번 자동차도 생산 안 돼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그때 사태랑은 좀 다르다고 확실히 선을 그었고요. 왜냐하면 반도체 대체 소자도 계속해서 지금 확보를 하고 있고 생산 순서도 일단 잘 팔리는 제품부터 그냥 먼저 생산을 해버리면 되기 때문에 안 팔리는 거는 뒤로 밀어버리고요. 그래서 생산 유연성을 좀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좀 영향은 조금 그래도 덜하지 않을까 일단 했는데 일단 어쨌든 반도체 수급 문제는 개별적인 어떤 품목을 보는 것보다는 일단 전체적인 상황을 좀 봐야 되니까 하니까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고 좀 어제 컨퍼런스 콜에서는 언급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엄청 심각한 건 아닌데 일단 생각보다는 조금 반도체 정상화는 좀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 좀 체크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증권사 보고서 중에서 요새 이제 건설주 제가 이제 보고서 보다 보니까 참 작년에는 건설주 아무도 관심이 없었는데 올해 건설업종 보고서가 정말 많이 나와요. 어제만 해도 한 5개가 나온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읽어본 것만. 그래서 그중에 한두 개만 말씀드리면 한국투자증권의 강경태 연구원님이 일단 건설업종 비중을 좀 늘려야 된다. 이렇게 적어주셨고 투자 포인트를 이제 관통하는 핵심이 뭐냐면 5천조 원에 달하는 국내 주택시장 가치가 일단 반영이 전혀 안 되고 있다. 지금 주식시장에. 왜냐하면 이제 정부 정책 규제 때문에 주택사업 성장성이 제한될 거라는 이제 그런 기후가 워낙 컸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되고 있는데 그러나 이제 공공제 성격을 가진 주택시장에서 정부 정책은 정부가 이제 개입하는 거는 그건 변수가 아니라 항상 있는 상수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좀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2021년 한 해 동안 국내 건설사들이 40만 세대에 달하는 아파트를 분양할 걸로 예상을 하는데 역대 최대가 2016년 52만 세대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올해가 좀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을 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연간 매출액의 60%가 국내 주택에서 나오거든요. 대형 건설사들이. 그래서 굉장히 영업 환경은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셨고 해외 쪽은 아직은 회복하기는 어려운데 나쁠 건 없다.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동안 셧다운됐었거든요. 그 대형 프로젝트들이 해외 쪽에. 그런데 이게 이제 현장들이 정상 가동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은 조금 개선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일회성 비용이 워낙 많이 잡혔는데 올해 이제 그런 것들이 없어지니까 2021년 해외 쪽도 실적은 조금 개선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시간이 있으니까요. KTV 투자 정권의 라진성 연구원님이 요새 아까 이제 제가 뭐 레진도 말씀드리고 배찌도 말씀드렸지만 건설 건자재도 엄청난 지금 공급 부족이. 글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난리가. 다 부족해. 그래서 시멘트 및 PHC 파일. 이 콘크리트 파일입니다. 이거 공급 부족이 진실인데. 말뚝 같은 거죠? 이게 PHC 파일이. 이 아마 그 건설 환자에 보면 이렇게 동그랗게 생겨가지고 엄청나게 큰 아마 보셨을 거예요. 현장에 보면 엄청나게 큰 이게 동그랗게 생겨가지고 쌓아놓은 것들을 아마 보셨을 겁니다. 이제 처음 기초 공사할 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시멘트 공급 부족 이슈는 근데 이거는 그렇게 오래 갈 것 같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일단 원래 1월부터 3월까지가 비수기라서 원래 보수를 한대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가동도 정지하고 공장도 이제 한번 보수 점검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단 공급이 안 됐었고 그 다음에 시멘트 주요 운송수단이 철도화차와 벌크 시멘트 트레일러라는 게 있나 봅니다. 이게 되게 부족하대요 차량이. 그래서 이것 때문에 좀 공급 부족이 있는데 근데 실제 건설 현장에서는 시멘트 부족을 거의 체감을 못하고 있대요. 왜냐하면 콘크리트 파일 부족 때문에 이걸 목격했던 레미콘 업체들이 이미 시멘트를 좀 사재기를 했나 봐요. 미리 사놔가지고 실제 건설 현장에선 크게 부족하거나 이런 것들은 좀 나오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전기 보수 끝나고 이제 가동이 정상화되는 2분기부터는 공급이 늘어나니까 시멘트 쪽은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적으셨고 반대로 콘크리트 파일 쪽은 상대적으로 지금 공급 부족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지난 4년 동안 업황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시멘트가? 콘크리트 파일이요. 콘크리트가. 그래서 거의 구조정을 했나 봐요. 그래서 업체들이 많이 지금 있지 않은 상황이고 근데 수요가 너무 단기간에 급격히 늘어나니까 콘크리트 파일 하는 업체가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콘크리트 파일? 제이림 CMS인가요? 제가 이름은 정확히. 그 다음에 동양파일 아마 이런 기업들이 있을 거예요. 삼일 CNS 동양파일. 동양파일 뭐 이런 데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지금 굉장한 호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공급이 또 쉽게 늘리기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파일 업체들이 지금 이거를 급격하게 증설을 한다거나 그런 계획은 전혀 없다고 하더라고요. 또 하면 또 갑자기 떨어지는 상황이.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콘크리트 파일 쪽은 계속해서 좀 공급 부족 사태는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시멘트하고 약간 좀 결은 다르다라고 좀 보실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레미콘도 좋겠네요. 레미콘도. 레미콘도 건설 현장에 투입이 되니까. X파일 아니고요 여러분. 클리어 파일도 아닙니다. 채딩창은 장난 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장난꾸러기들. 나 정프로 때문에 그런 거야. 진행자가 장난꾸러기니까. 클리어 파일 아니고 X파일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장인이. 장인이 이제 시작되는군요. 어제 미국 증시가 일단 급등을 했기 때문에 코스피가 26포인트 3147포인트 출발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은 973포인트 한 3포인트 정도 조금 소폭 강세 출발을 일단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제 미국에서도 IT 기업들이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늘 삼성전자 내일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데 일단 오늘도 출발 요소는 매일 한 1, 2%씩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1% 정도 갭이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SK하이닉스는 한 3% 정도 상승하면서 일단 출발을 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어제 테슬라가 좀 많이 올라서 2차 전지 섹터도 어제 부진 딛고 일단 출발은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호가가 좀 나오고 있고요. 현재 이제 출발 상황은 카카오가 지금 다음 주에 액면 분할 거래 정지 들어가거든요. 이제 그거 앞두고 요새 계속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요. 카카오는 뭐 추세가 살아있구만. 추세 살아있습니다. 액면 분할 좀 기대감이 좀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일단 출발 좋고요. 오늘 일단 SK하이닉스랑 LG전자, LG이노텍이 출발이 다 좋습니다. 세 기업이 다 2% 다 이제 갭 상승이 나오면서 이런 이런 네, 출발이 좀 좋은 상태고 그 다음에 이제 해운회사 HM&포스코케미칼도 일단 출발 좋고요. 한우 시스템도 지금 매각 기대감이 있어서 한 0.5% 정도 소폭 반등 출발을 했고요. 어제 이제 조금 부진했던 기아라든가 현대차 같은 기업들도 일단 자동차도 좀 상승 출발을 한 것 같습니다. 반대로 오늘 뭐 녹십자가 한 1.9% 좀 하락 출발했고 한국조선해양이 1.1% 어제 왜냐하면 이제 국제유가가 급락을 했잖아요. 이란이 이제 핵합이 하면 증산할 수 있다는 리스크가 생겨가지고 육가 관련 주인 조선해양과 이제 SO1 같은 정의주가 일단 출발이 조금 오늘은 좋지 않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뭐 크게 특징적인 코스피 기업은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으로 넘어가서 오늘 어제 코스닥은 바이오 기업들이 조금 부진해서 마이너스로 끝났는데 일단 오늘 그 서울반도체가 한 2% 정도 지금 상승 출발을 했고 이제 아무래도 미니 LED TV 좀 기대감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반도체 후공정 회사죠. 테스나가 1.1% 또 2차전지 업체입니다. 동화기업이 한 1.5% 정도 소폭 일단 상승했어요. 그렇게 뭐 크게 급등을 하거나 그런 좀 기업은 아직은 좀 보이진 않는 것 같습니다. 동향파일 괜히 말씀하셔가지고 지금 난립니다. 왜요? 13. 몇 프로? 말했다고 그러나 원래부터 그런 거겠지. 그렇겠죠. 그리고 그 코스닥 쪽에서는 오늘 좀 많이 빠지는 업체가 그 솔리드 솔리드가 통신장비 업체인데 아마 유상증자 결정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주가가 오늘 좀 9% 정도 하락하는 게 좀 특징적입니다. 그래서 코스닥 쪽은 그렇게 뭐 크게 눈에 띄는 기업은 보이진 않는 것 같습니다. 주요 지수로는 오늘 이제 코스피가 3134포인트 한 13포인트 정도 계속 조금씩 조금씩 강세 보이고 있고 0.4% 정도 올랐고 코스닥이 972포인트 플러스 0.33% 정도 일단 소폭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은 계속 좀 급등세 좀 이어지는데 한국은 되게 좀 차분하게 상승장이 좀 이어지는 게 좀 특징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급은 요즘에 외국인이 지금 계속 매수를 하고 있는데 오늘도 매수가 아침부터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658억 정도 들어왔고요. 개인 투자자가 288억 쌓고 기관 투자는 계속 연기금 중심으로 해서는 어제도 많이 팔았는데 일단 오늘도 500억 이상 대량 매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제 그 섹터 쪽으로는 페인트 회사들 주가가 왜 이렇게 좋아요 페인트가? 페인트가 지금 전방사업이 너무 좋으니까요. 건설, 자동차, 조선 할 것 없이 하기가 조선 수주 되면 일단 그 큰 배 지난번에 우리 저기 나일강인가 거기 어디야 수혜주 거기서 보니까 크긴 크더라. 네, 맞아요. 매일튼 뭐 한 도라문통으로 치면 한 만 개는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오늘도 나옵니다. 도라문통. 도라문통. 뭐라 그래요? 드럼통. 드럼통. 도라문통이 뭐예요? 정말 뼛속까지 일본비가 있으신가 봐. 도라문통. 일본? 왜 이렇게 짜고 일본식 표현을 합니다. 정프로가 그런 얘기래. 저랑 같은 느낌이라고 그래요. 어제 뭐 기랫밭이 뭐 있었더만. 아 우리 이 프로님. 누가 그런 얘기를 한 거야 도대체? 이 프로님. 그게 언제쯤 기랫밭입니까? 하여튼 뭐. 그래서 지금 페인트 쪽이 호황이고요. 제일 세고 거의 다 그뜸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장비 소재 업체들이 일단 오늘도 역시 강합니다. 어제도 미국 필라겔피아 반도체 지수가 한 2% 올랐기 때문에 강했고요. 철강주가 어제도 강했는데 오늘도 좋습니다. 동국제강이 오늘도 한 3% 반등을 좀 해주고 있고. 비트코인이 뭐 시가총에 2조 달러 돌파했다는 얘기가 있던데. 오늘도 비트코인 관련 기업들이 일단 추가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모듈, 인터넷 대표주, IT 기업들도 대부분 오르고 있고. 하락하는 쪽은 이제 마리와나 관련주 좀 빠지고 있고. 일부 방산주가 오늘 조금 차익매물 나오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솔리드 때문에 통신장비 회사들이 오늘 좀 빠지고 있고. 손해보험, 금리가 좀 빠져서. 일부 손해보험, 은행 업종이 하락하고. 그 다음에 조선 정유 같은 이제 유가 관련주들이 일단 유가 근낭 여파로 조금 하락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 상황은 그 정도로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분기 글로벌 상선 데이터 점검인데. 아까 이제 조선 얘기도 좀 잠깐 나왔지만 삼성증권의 한영수 연구원님이 적어주신 건데 실제로 데이터가 되게 좋긴 좋더라고요. 요새 주가 올라가는 게 그냥 괜히 올라가는 것 같지는 않고요. 1분기 글로벌 데이터 점검을 해본 결과 클락슨에서 사물 데이터를 발표를 했는데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319% 증가를 했고요. 1분기 누적으로는 158%나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특히 한국의 수주량이 무려 868% 증가를 했고 점유율이 이제 52%로 지금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도 역시 좋은데 누적 선박 수주가 113% 정도 증가했고 점유율이 52%. 그래서 이제 중국 한국 합치면 94%니까 나머지는 거의 일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본은 선박 수주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마이너스 67%나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과 중국의 그냥 동무대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 보면 자선이잖아요. 자선. 자기 나라는. 네. 맞아요. 선정별로는 컨테이너선 발주가 지금 약진을 보이고 있고 이제 1분기 전 세계 컨테이너선 발주가 지난 5년 연간 기준으로도 거의 역대 최고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좀 수주가 많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겠고요. 국가별로는 한국의 수주장구가 8% 증가했고 중국은 한 4% 정도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환경규제 IMO 2020이라든가 코로나19 때문에 작년도 하고 재작년에 너무나 조선 발주가 안 돼가지고 부진했는데 올해 들어와서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해소가 되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 나오고 있고 또 거기다가 지금 해운 지표가 워낙 강하니까 해운 운임 지수가 올라가면 또 선박 발주가 또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감안해 봤을 때 조선 업종의 지표 개선은 당분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런 내용이니까 조선주 투자하신 분들은 데이터는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일정은 일단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시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불법 공매도 적발되면 최대 징역형까지 때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벌이 굉장히 강화되니까 그게 효과가 있을지는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기사 나온 거 몇 개만 말씀드리면 삼성전자가 LG 디스플레이에서 원래 LCD 공급을 당연히 안 받았는데 받을 수 있다라는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원래 이제 삼성은 이제 안 만들거든요. LCD 점점 철폐하는데 중국의 AU인가요 대만인가 그쪽에서 공급받은 걸로 아는데 일단 LG 디스플레이에서도 지금 검토 중인 걸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삼성전자가 입장에서도 지금 LCD 사업을 접기로 했지만 일단 TV는 지금 만들고 있기 때문에 공급은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삼성전자가 LG 디스플레이를 한번 받을지는 좀 지켜보시면 좋겠고 아 맞아요. 삼성전자가 받는 곳은 중국의 CSOT라는 곳에서 일단 지금 받고 있다고 합니다. CSOT? 네. CSOT랑 중국의 BOE 이런 데서 지금 패널을 일단 공급받는 걸로 지금 나와 있고요. 그래서 한번 이게 진짜로 성립이 될지는 한번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독일 같은 경우는 백신 접종자 전염성이 거의 없다라고 이제 결과가 나와가지고 쇼핑 등 자유를 부여하겠다는 걸 좀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독일은 좀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흐름으로 좀 전개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처럼 보시면 좋겠고 SK하이닉스가 독일 BOE하고 차량 메모리 10년 이상 장기 공급 계약 체결한다는 그런 좀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SK하이닉스가? 네. SK하이닉스가 10년. 세계 1등 자동차 부품 회사잖아요. BOE가. 그래서 그쪽에 10년 동안 장기 계약을 맺을 수 있는 걸로 지금 계약서 차안이 오가고 있다는 게 지금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거의 다 올랐네요. 네. 그래서 사실 자동차에는 메모리 반도체가 별로 안 들어가거든요. 사실은. 자율주행체가 아닌 이상 메모리가 쓸 일은 별로 없는데 이제 앞으로 많아지겠죠. 당연히. 그래서 BOE 쪽에 아마 10년 이상 장기 공급 계약 체결이 좀 추진될 것으로 보이고. 네. 그다음에 SK도 이제 어제 나왔던 뉴스이긴 한데요. 차세대 배터리 잭밭이라고 퀀텀스케이프 아시잖아요. 네. 전고체 배터리. 그 회사랑 약간 이제 경쟁 관계가 있나봐요. 미국의 그 솔리드 에너지 시스템이라고. 그걸 인수했다며요? 네. 그거를 옛날에 되게 재미있는 게 되게 싸게 인수했어요. 지분 12.7%를 2018년도에 287억 원 주고 인수를 했는데 지금 퀀텀스케이프 총이 12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냥 똑같이 계산을 해보면 지분 가치가 1.56조 원이 돼요. 그건 뭐 정말 몇백 배의 수익이 나는 건데 굉장히 수익이 날 수가 있는 건데 이게 이제 상장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뉴스는 있으니까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 또 오늘 근데 인터넷 주가 또 뭐가 있어요? 카카오 네이버가 아주 세게 달리네. 카카오 3.59 네이버 2.6. 그렇죠? 기수도 뭐 이렇게 크게 오르지. 네. 어제 그리고 미국의 플랫폼 기업들도 다 올랐으니까 이제 금리가 좀 안정화되고 특히 이제 카카오는 그 다음 주 아무래도 거래 정지가 있잖아요. 한 3일 정도. 그래서 미리 좀 거래 정지 당하기 전에 좀 산호차라는 그런 좀 심리도 좀 일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카카오가 상대적으로 좀 굉장히 센 것 같습니다. 그동안 또 그리고 네이버도 좀 많이 쉬었고. 그래서 오늘은 삼성전자가 조금 약간 이제 슬로우해진 가운데 네이버 카카오가 좀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지게 안 가는 친구들도 있군요. 뭐가 뭔데? 뭔데? 오지? 5G? 아 5G? 아 그 뜻이야? 네. 오지게 안 가고 있습니다. 5G는 근데 미국에서 아직 수주의가 안 나와서 그게 나와야만 좀 움직일 것 같아요. 네. 좀 많이 올라서. 자 그럼 오늘 장은 이 정도 보면 될까요? 네. 오늘은 뭐. 모르게 빨리 끝나. 네? 뭘 빨리 끝나지 10분 넘었어요. 붙잡고 뭐 하시려고 그러세요. 한 15분 좀. 왜냐하면 또 우리 원포인트 레슨도 있으니까. 아 원포인트요? 아 원포인트 레슨 또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도.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염승환 부장님 여기서 이제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방송 끝나고 원포인트 레슨 꼭 이 방송 계속 보고 계시면 나온다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EBS 투자증권의 염승환 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령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